자, 알비언 북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운철사기야? 넘어갑시다 빠르게 어? 아 이거 아...팔풍신 하나가 여기야? 오케이 여기도 34레벨이겠지 뭐 어? 35레벨이? 자, 여기는 뭘 줄까요? 과연 으응? 대형 방패니? 아니면 그냥 방패니?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전에 아... 대형 방패에요 쓰읍... 쓰읍... 내가 대형 방패 쓰는게 둘 있는데 그니까 메인 캐릭 중엔 얘 아니면 얘 주면 되는데 그냥 가드율 100%가 된다고 이거 끼면? 이게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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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이 아니라 한정이 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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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은... 어? 배였는데? 어? 패더보우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아소거에 누군가가 있어 그래요 하나정도 나와줘야죠 얘 키우면 되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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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니스 아 fiber 어른네 섹 Kita アルビヨン・諸行はゼノイラに従ったわけではないのか? 彼らは表面上は従っておりますが… 反ゼノイラ組織に援助をしています それいえ 境界領ではない地域で 内戦が続いている状態です ここで倒れていたのは? 私は救援を求め 伝令に来たのですが 그러나... 도봇 부단에 발견하여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제노이라군은 우리의敵이다. 그들은 이 땅을 퇴즈하여 아레인과 퇴원군의 소식을 들었다. 나도 싸우고 안돼요, 데니스. 그 짓에는 되게 낯익은 목소리다. 저런걸 슬릿 스커트라고 하던가? 디자인 좋네요. 대신의 성기사 걸어갑시다. 알비온에도 반제노이라 세력이 있다. 그 일원인 레니스는 지원 요청을 전하다가 부상. 그녀를 구한 해방군은 반제노이라 세력을 돕기 위해 서둘러 출진한다. 출발. 그 일원인 레니스는 그 일원인 레니스는 그녀를 구한다고 コルニアの出である閣下もさぞかしおつらいのでは? なあ、実に残念だと思う。この手を同胞の血で汚さねばならぬのだからな。 閣下。 どうした? 心配は無用だ。 君たちの活躍にも期待している。 アルビオンにゼノイラ軍を招き入れ、 保身のために国を売った君たちよな。 さて、裏切り者同士、 手を取り合おうではないか。 狙うは女王の忘れ方に。 そのクビだ。 そして、私のの名前は… 魂の名前です。 ブラデリー。 モチューティーの名前だろうか。 私の名前はBradleyに関している。 ブラデリー? あ、僕の名前にあったんじゃない? ふっきょうが… 彼女王の名前に… あ、こっこりしてる。 아 또 문이야? 아 문은 좀 끔찍한데 어 이거 왜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는것 같지 아닌가? 기부타신가? 어쨌든 요 앞은 평소에 그놈들이라 힐다같은 애들로 충분히 힐다같은 애들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라고 할라 그랬는데 됐어 감히 패더부 3마리만 넣어? 아 진짜 저놈의 블라인드 개부럽다 나도 나도 블라인드 왜 얘네 블라인드는 거 개쩌는데 우리 샤먼은 개들이고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대체 쟤네 어떻게 데뷔해야되냐 아 쟤네 너무 얄미워 그니까 디버프를 지우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 일단은 단일 타겟일거란 말이에요 제 기억에 그니까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 미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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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시마세 아 막 미 나이디가 한번 해봅시다 오 마카세 그다세 오 마카세 그다세 와 쉬다시가 유코 와우 도이 다소 소 막가せて 그다시 도코에 데모 히토디비 데스요 묵가 이마스 시지 오사나 막아 세게 오게 5번 박아 나..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어 전혀 기다려주세요 전혀 보았습니다 파워리큐어 고마워 뭐라고? 아아 어떻게 할까? 힐러 괄시한 게 여기서 문제가 되네요 힐러 괄시한 게 여기서 문제가 되네요 그치만 무시할 만했어 아니 여기 전까지는 진짜 무시할 만했어 존재 이유가 없었거든 아니 괴로워 땄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는 뼈 좀 왔더니 갑자기 힐러가 중요해 나이스 네 네 어... 남아주세요 뭐여? 별짓을 다한다이 아니 그걸 왜 돌진을 하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응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도망쳐주세요 안 죽었어? 한방 더 이 맛에 와일드러시 쓰지 도망쳐주세요 가자 상대가 되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도망쳐주세요 아 그러보니까 나 힐러 하나 클레딱 하나 넣었네 너는 왜 미안하다 끼다 말았니? 아 어? 잠깐만 아니지? 이걸 같이 낄 필요가 없어 흠 한 열 한 열 한 열 뭐야 이거 풀렸니? 한 열 나의 싸움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고? 이벤트가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 어디서 주있냐 이건 진짜 털어낸 아니 근데 이게 의미가 없네 아 뭔 놈의 클레릭이야 공격 들어가기 직전에 쓰는 거네 대응으로 아 뭐 이렇게 만들어 놨냐 아니 왜 의미가 없다고 하냐면 보세요 내가 공격 들어가기 직전에 쟤네들이 눈을 가리지 근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 거라도 풀리면 되지 않냐 아니지 봐봐 클라이브가 먼저 공격 들어갈 때 쟤네가 눈을 가렸어 그지? 그럼 클라이브 공격은 빗나가지? 르노가 공격할 때 다음 놈이 눈을 가리죠 그치? 그 다음에 타티아나가 또 풀어 모니카가 공격 들어가 세 번째 놈이 또 가려 이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그거야 그 왜 우리가 카드 게임 하다보면은 저 밸런스 말도 안되게 맞지 아니 밸런스 랜다 이 조건을 생각을 안하고 상정을 해두는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씨 그 말주변이 없어서 생각이 잘 아니 말을 표현을 잘 못하겠네 어쨌든 카드 게임 하다보면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카드 만드는 애들이 생각 안하고 만드는 거야 효과랑 조건을 그럼 이렇게 돼 이거 지금 딱 그 꼴 아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이게 물론 이게 투기장이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쓸 때는 의미 없지 아니 의미가 있지 왜? 보통 패더볼을 세 마리 넣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나는 스토리를 미는 사람이고 스토리 밀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개판으로 만들어놨네 이거 에라이씨 아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이건 아냐 이건 좀 많이 역하다 약했다 약했다 으윽 이걸 이렇게 만들어도 어떨까 생각 안하고 만들어놓은 거야 뭐시라 그래 저게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저기 디버프를 쓰자마자 바로 발동이 됐어야 돼요 그렇게 안해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어이가 없고 자 여행을 가고 싶어 내가 이리와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어디에서만 한 번 도와줄게 여행을 가고 싶어 다음은指標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네 어디에서만 한 번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이건 감사해요. 생각해볼까. 가자. 뭔데? 그만 좀 깔아임마. 죽을래. 이 힘이야. 이 힘이야. 이 힘이야. 가자. 이 힘이 유지됩니다. 이 힘이 유지됩니다. 이 힘이 유지됩니다. 쟤네를 격파하면 옆에 쫄드를 못 잡게 되는디? 용서하지 마세요. 나는 경험치 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네. 네. 来!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힘이 유지됩니다. 자아, 이리와. 이게 저의 힘이 유지됩니다. 힘이 유지됩니다. 이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저의 힘이 유지됩니다. 여길 바랍니다. 이 힘이 유지됩니다. 응 어마어마하게 들이다잉 응 대기시키던가 응 응 배 박설 더 해봐 그만해 응 아니 얘네 장난치나 너무하는거 아니냐 그거는 아 나 혹시나 했다 이거 설마 문에 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 진짜 그렇게 해버리네 와 씨 하이 도우 이다시 마쇼 묵가 이마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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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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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뢰 탁 죽으면 안되요? 얘네를 여러 번 박아야 돼? 아 왜 여러 번 박아? 아니 그거 의왕 죽음 할 때 까지 그거 하긴 택도 없네 하긴 귀가 다 힐러지 얘네를 못 죽겠다 이거 우와 단단한거 봐 다 힐러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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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의 분은! 다 힐러지 못 먹지 다 힐러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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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니스도 목소리 좋네요 아이 골드뱅글은 좀 짜다 많이 짜다 바로 이어지네요 쭙쭙 쪼끔만 하고 돌을 쓴다고? 돌 안 썼으면 좋겠는데 나 저거 써먹을 거 알 것 같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잠시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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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줍줍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어디라고 저거 오나 아멘 아멘 뭐야 아멘 아멘 여전히 페더보운은 지옥이다 지옥이 여기 와서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 잡으면 되죠 까짓거 할 수 있어 알았어 시끄럽고 빨리 갑시다 알비온에도 반 제노이라 세력이 있다 레니스의 동지인 그들은 교회에 숨었지만 제노이라군 토벌대의 도래로 위기에 봉착한다 해방군은 그들을 돕기 위해 출진한다 그래서 페더보운 너 좀 빨리 들어오면 안 되냐 돌아버릴 것 같은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조금 정신없네요 출신합니다 출신합니다 출신 춥고 제가 가고 싶어. 맡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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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맡아볼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단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앤데요. 웃어. 저쪽에서. 너가 안 돼. 이렇게 caller. 내가 쏴기라고 하면.. 나게 쥐고. 나게 쥐고. 나게 쥐고. 여기가 내 목표지. 여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나게 쥐고. 네. 이렇게. 다음은..? 아 MA 잡ällają 잡을 수는 네 아이 oko 이제 clair 하이! 이 날은 방금이 가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 생각나요 그쪽에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도전합니다 그쪽에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에라 나가라 아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저 놈의 금수 놈들 저거 진짜 힘이 부족해 기술을 붙잡고 싶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내 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가오셨습니다 도망가오 안 된다고? 아니 된다며 좀 전에는 그래서 들이받은 건데 뭐야 누구한테 뭐 어떻게 죽는데 대체 못 잡아 그냥? 아 나 진짜 이놈의 어시스트 붙으면 뭔가 달라지는 이거 너무 괜찮다 꽉 먹어 하하하 나 진짜 아 이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22 뺐는데 하하 씨 혹시 돌 언제 떨어져서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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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열어버렸다 각각하라 나의 가치다 아 자아 가볼까 맡아줘라 놔둬 난나리토 오마카세우 아 씨 또 바뀌었다 또 세계선 바뀌었다 또 세계선 바뀌었다 가시코말라 이번엔 또 잡잖아 이번엔 또 잡잖아 여기로 오마카세우 타고 잠시만요 여기가 나의 상자입니다 좀 더겠습니다 내가 갈아입니까 옆 병에 클레이머 잠시만요 machen 잠시만요 잠시만요 브레이브 쫙 차고 아.. 기행을 다고 길렀다 갈까? 그냥 죽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다음 좌측에 못 맞거든요? 그래서 미뤄터도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만 이번 좌측에 못 맞습니다 전부를 끝냄게 익었죠 絶対に勝とう! 食らうがいい! ふざけんな! 言いとけよ! 踊ってみせて! 噛むの! 絶対に勝ちにいかけろ! 本当に止めよう! 心臓のために戦いぬくろ! ふざけんな! ここまだだ! 耐え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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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때문에 다행히 다행히 기다리고 싶어 다행히 이젠 빨리 깨면 훈장 서론 4개나 줘 쟤 울어? 아 감동해서 우는 거야? 하긴 그럴만 하지 꼬맹이 때 시녀였다는 거 아니야 뭐? 흑미만 하고 싶어서 아내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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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를 정말 늘렸다. 정말... 엄청나게.. 좋았으니? 뗘니스. 스카렛... 이제는 멈추기 시작한다. 저는 당신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패더보호가 생깁니다 아우씨 상하다 마철검? 또 왜? 마철검이 뭔데? 진짜 마철검이네? 근데 마가 내가 생각한 그 마가 아닌데? 두개만 더 모으면 저것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아다니면서 싹 재건이랑 뭐 이런거 좀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데로 아이고 제발 아참 왜 틀리면 처음부터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대로 맞춰서 다시 처음부터라고 하려고 아참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오늘 일요일 야구를 보고 와야 돼서 이 뒤는 이따가 저녁부터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제는 노가다노 좀 하고 이런 거 납품도 좀 해놓고 그러고 올게요.